우리 유영아 후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 제가 누구보다 신뢰하는 분입니다.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를 받기 전 사직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토마토 저축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다 영업정지 전 퇴사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이비케이 김경준을 기획입국에 관여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범인을 변호하며 무죄를 주장 저는 앞으로 이런 분이 그 열정과 능력을 이 나라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